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 완전 거지같은 시자 이야기 많이 가져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반대로 완전 거지같은 며느리종 그런거 드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유산은 결국 지들거라며 욕심이 차올라 침을 질질 흘리는 며느리 이년아 그거 어림도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저승에 갈거다 원제 유산은 우리거라는 며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이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글을 쓴다는게 참 골사납고 우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봅니다 우선 저같은 경우 저희 시아버지한테 땅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친정부모님께도 땅을 좀 받았습니다 친정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죠 그러다 얼마전에 뭐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의 일부분을 좋은 가격에 사겠다며 팔아라 이러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래저래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로 어제였죠 아들 내 부부가 찾아왔고 다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먼저 저희 아들 입에서 그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엄마 그 땅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좀 알아봐요 시세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거 솔직히 좀 수상하잖아 뭐 이런정도의 말을 했고 저도 뭐 그런가 했는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대뜸 한다는 말이 저기 어머님 근데요 그걸 왜 팔려고 하세요? 이러길래 어? 왜? 이랬더니 아니 그거 솔직히 다른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면 그냥 잘가지고 있다가 어머님도 나중에 이 사람한테 유산으로 싹 다 물려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딱 이러는겁니다 진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나올 뻔했는데 일단 티를 안내고 덤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니 말이 맞다 이 땅 내 부모님이 당신들 딸한테 준거지 그래서 나도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꽁꽁이 니 남편 말고 느그 시누이한테 싹 다 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얼렁뚱딱 넘어가긴 했는데 아니 근데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 며느리들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할 수 있는겁니까 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희 남편은 아이고 뭐 저거 시할아버지가 준걸 파는 줄 알았나보지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 당신도 그냥 넘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도 모르고 아니 설령 정말로 자기 시할아버지가 주신 땅이라 해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과연 정상입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우 완전 개천박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셨군요 또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머조리 같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쓴이는 자식농사 아주 제대로 실패하신거에요 아시겠어요 보니까 혹여나 부군이 먼저 돌아가시면 쓴이는 그냥 꼼짝없이 요양원행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모가 90살이 넘어서도 당신의 아들 딸들은 물론 사위 며느리들까지 쥐고 흔들어 제낀 여장부신데요 비결 별거 없어요 당신 죽을 때까지 아파트며 땅이며 돈이며 싹 다 자기앞으로 놔두고 떵떵거린겁니다 알겠죠 절대 미리 증여같은거 하시면 안돼요 대댓스니 아 그게 그 제가 본문에는 안썼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안그래도 야 너 미쳤냐 정신 나갔네 엄마 미안해요 뭐 이런정도의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카톡으로 너희들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좀 안좋은 소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왔고 지금 얘들 둘이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번 이 댓글이 정답이에요 저런 이상한 며느리 아들이랑 이혼시킬거 아니면 죽을 때까지 님 재산탄 한 푼도 주지 말고 손에 딱 쥐고 계셔야 그나마 인간대접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근데 아들님이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며느리나 아들이나 뭐 수준이 비슷해 보여요 재산관리 잘하세요 재산 미리 줘가지고 자식들이 끝까지 효도하는 집안 제가 살면서 진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댁돈 받자마자 바로 요양원에 쳐박아버리고 자기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미친 얀들은 몇몇 받지만 3번 근데 그런것도 적당히 해야지 부모가 돼서 돈을 무기로 너무 자식을 쥐락펴락하면 5만장이 다 떨어져요 4번 무편집 댓글입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90대 노모가 돌아가시면서 70대 큰아들한테 상속이 되었어요 그 큰아들 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고맙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젊은 날 울망졸망한 애들 데리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 외면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럽고 서운해가지고 엄마와 열을 끊다시피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들 먹혀 살리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다가 애들 겨우 출가시키고 이제서 조금 편해졌지만 몸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그러다가 노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자동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은 건 알고는 있었지만 100억대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다 이거죠 그렇게 재산이 상속돼서 근데 고마운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욕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그리 힘들었는데 조금만 도와줬으면 애들도 그렇게 힘들게 키우지 않았을 거고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다리를 절고 다닐 일은 없었을 테고 결국은 그 돈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거면서 왜 쥐고 살았냐 그 재산 노모도 자식이 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라면서 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 상속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쓸 만큼만 남겨두고 상속해 주는 게 맞아요 돈으로 지구 흔들면서 자식들 효도 노예로 만드는 거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60대예요 5번 뭐요 정이 떨어져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요 부모님 돈이지 그게 내 돈은 아니잖아요 돈 있는 부모만 믿고 애들 며칠이나 낳아 그지같이 살고 병원도 못 가고 부모만 원망하는 게 정상인가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고마운 거고 그지같이 산 거는 부모가 아니라 지 잘못이지 왜 날지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2번 어디서 저런 그지같은 걸 며느리로 데리고 왔답니까 저랑 동서는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재산은 두 분 거니까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입방정 떠는데 누가 주고 싶겠냐고 아니 누구 줘라고 나라도 안 주겠다 어이구 보니까 아들도 재산 받기 글러내요 그냥 진짜로 딸한테 다 주세요 저런 며느리는 재산을 받아도 두 분 돌아가시면 바로 파투 낼 겁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다 주는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요? 3번 와 시부모가 아닌 그냥 친부모로 해도 저렇게 엄마 재산 우리 유산 아니냐? 이럴 순 없는 건데 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입 밖으로는 못 내는 거거든 미쳤구만 4번 세상 어딜 가나 집안에 말종렬 하나씩은 꼭 키우나 봅니다 아니 안 키운다 하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데리고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이 집은 며느리를 잘못 드렸네요 저희 집처럼 댓글 어? 말종? 뭐야? 마늘종이야? 며느리종? 5번 네 며느리 집에 가서 댁네 아들님이 달달달 볶았을 겁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아들인 당신한테 안 주고 신우이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냐고 이게 말이지? 이러면서 밤새 들들들 볶았을 거야 6번 야 살아있는 시부모 면전에 대고 유산을 운을 했다고 미친 건지 아니면 시부모가 만만한 건가? 어? 그런가요? 8번 9번 9번 와 미친 박수홍씨가 생각나는 댓글이에요 그래요 누구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혼자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좋은 거야 9번 와 이 정도면 솔직히 할매 얼른 죽어버려 이러면서 혼자 몰래 기도하고 아니 저주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헐시 덜덜덜덜덜 추가 며칠 뒤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 올라온 거예요 저희 남편이 당시 저한테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나중에 저 몰래 아들을 많이 혼낸 모양입니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변명을 하긴 했는데 우선 저희 아들의 경우 아 그냥 이게 단순 사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뭐 어? 공사 뭐 그런 거에 땅값 올라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단디 좀 알아보라고 한 게 전부야 엄마 이랬고 며느리의 경우 자기 친정어머니 즉 저희 안사돈이 딸한테 평소 이거는 너희 시어머니가 절대 손 하나 안 대고 자기 아들 공사방한테 줄 거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을 수시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은 당연히 아들에게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상황에 제가 땅을 판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툭 나온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요 저희 애들이 아직 20대고 철닥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들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참 많이 보태주셨고 그래서 지금 편의들 살고 있죠 사실 제가요 여기에 글을 쓴 건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요즘 하도 MZ세대 MZ세대 이렇고 어렵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쉬운 건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답글들 그리고 관심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르칠 건 잘 가르치고 저도 더 비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와 스님 며느리 완전 개싸가지네 MZ는 무슨 개뿔 얼어죽을 그냥 가정교육 못 받고 무식한 거죠 앞으로 님 재산에 관해 일절 말하지 말고 특히 명품 같은 것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분명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아 어머님 샤넬 저건 나중에 내 거 2번 님이 빨리 죽기만 바랄 뿐입니다 얼른 멀어지세요 이미 자기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는데 뭔 사과를 듣고 말고 할 게 있어 3번 이거는 철이 있고 없고 떠나서 뭐 그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에게 님 재산 단 1원도 미리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상속세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리 나눠줬다가는 나중에 늙어서 뒤통수 진짜 오지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 정리하면 세금이 좀 적죠 4번 철이 없기는 무슨 딱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갑자기 그 땅을 판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고 5번 쓰니 이거는 말이죠 단순히 나이가 좀 어리고 또 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짓거릴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싸가지가 없고 염치가 없는 며느리죠 멀리하세요 6번 그지 같은 위기 상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친정엄마를 팔았지만 결국 뭐야 다 같이 죽자 이거네 친정엄마가 그 재산은 아들 줘야지 팔긴 왜 팔아 이런 말을 했다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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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아들한테 미리 물려주면 저 여자가 아니지 두 모녀가 같이 넘보겠네 그거 7번 장난하나 친정엄마 핑계 이거 100% 거짓말이야 그냥 지 속마음이 나온 건데 아차 싶어가지고 꾸라치는 거라고 진짜 얄팍하고 추잡하고 그지 같은 며느리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좀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똑똑하다는 말도 아까워 우습지 그냥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탐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가식이라도 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진짜 해맑아서 말이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시커먼 속내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부자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참 거지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